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들입니다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 굉장히 데미지가 심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억지로 빗질을 해서 해놨는데 이 부분은 거의 녹아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었어요 자 C2는 건강모발이거든요 저는 1차 연하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모발이 아쿠아프로틴 A로 먼저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C2 건강모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도포하겠습니다 자 피카는 전처리 없이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? pH 8.0짜리 건강모를 도포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 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하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후에 2차 연하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했습니다 열 처리 10분 했고요 자 컬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환항력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때요? 늘어지죠? 네 환항제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네 이 상태에서 저는 C1, 피카의 C1 pH 9.5짜리에요 강곱슬용이거든요 강곱슬용에다가 컬 강화력인 파워, 컬 강화력 단백질이에요 이렇게 해서 파워하고 자 오일, 네 이 오일 열 보호제겠죠 저희는 단백질 오일이에요 이거 하고 믹스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도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미친년아 시작하겠습니다 pH 9.5입니다 자 pH 9.5짜리를 제가 끝까지 부품해 보겠습니다 자 와우 머리가 막 살아나고 있어요 네 얘가 분명히 아까 녹아 있었거든요 녹아 있었는데 어떻게 된거죠?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싹 싹 싹 해서 걷어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놀랍습니다 자 피카의 C1 pH 9.5짜리를 제가 그러니까 강곱슬용 펌제거든요 네 자 어때요? 어머 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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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잖아요 네 저 놀랍습니다 자 열펌을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븐 방치한 후에 어 샴푸하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연화하고 나왔습니다 연화하고 나왔는데 보이시나요? 네 아까 그 완전히 음 수수깡 머리 있죠 완전히 비어있는 다공성 모발이었어요 근데 제가 미친년아로 해서 이렇게 pH 9.5짜리로 연화를 봤다 이해되십니까? 네 쉽게 열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와인딩 들어가요 네 피카의 트리플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90도 각도로 판넬 들어주시고요 13mm 네 자 수분 한번 건조해주시고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됐어요 이 상태에서 17mm입니다 자 17mm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네 뿌리하에 수분 한번 건조해주시고 하나 둘 셋 살짝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허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? 더블이에요 근데 저는 피카에 있는 트리플을 할 거예요 잡은 상태에서 자 피카에 32mm입니다 자 넣으신 다음에 그대로 자 글러브 뚜껑이 하늘을 보게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피카의 효자 매뉴얼이죠? 덮개 아이롱 자 글러브를 사이드에 두고 찝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?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쭉 올려주세요 자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돌돌 자 됐습니다 끝이 다 들어갔네요 연예인덕계를 덮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손잡이를 요렇게 돌려주세요 반바퀴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반바퀴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반바퀴를 싹 돌려주세요 자 여기가 끝이에요 네 다려주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돌돌돌 두 바퀴 자 너무 재밌죠? 예 우리 열폼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자 요렇게 해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타샵하고 이렇게 경쟁력이 있으려면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네 머만돌 따라오시면 제가 이런 노하우 가르쳐 드릴게요 오우 와우 예쁘죠? 도너츠 예 도너츠입니다 트리플 뿌리살리기였습니다 자 네 세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네 요렇게 세 파트로 나눠주세요 피카는 봉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세 파트로 나누셔도 돼요 일반 짧은 아이롱은 다섯 파트로 나누지만 피카는 그냥 봉이 길어서 세 파트로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펀넬로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요렇게 해놓고 자 수분이 건조됐다 싶으면 어 컬 강화력이거든요 단백질 네 요거를 폴리를 한번 뿌려주시고요 자 19mm로 와인딩 먼저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은 원자님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네 저는 19mm로 먼저 자 수분 조절 하시고요 음 자 여기서 자 요렇게 되세요 비슷하고 아이롱하고 딱 이 직선이 되게 그 다음에 수분이 건조가 되면 와인딩 들어가라 했어요 자 여기서 팁 자 우리가 연하고 나면 환원제가 이제부터 막 날라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와인딩 하면서 30분이 걸렸다 40분이 걸렸다 1시간이 걸렸다 하면 어떻게 돼요? 컬 안 나와요 예 자 환원제하고의 싸움은 지금부터예요 예 내가 펌이 컬이 잘 걸린다 안 걸린다는 지금부터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어때요? 피카이 롱아이롱 기니까 더 빠르겠죠? 예 와인딩도 저는 10분에서 15분 안에 와인딩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집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와우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대로 놀죠? 그 다음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네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22ml이에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빛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건조가 되면 빛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와요 강제로 돌리시지 마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네 그냥 와인딩 하시면 돼요 첫듬 없습니다 그래서 끝이 여기 다 들어가고 있죠? 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이렇게 균일한 리치가 생기면서 균일한 웨이브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강력 추천을 합니다 네 제가 일반 아이롱을 하다가 이 롱 아이롱을 하게 된 게 빨리 끝나고 또 이 덮개 아이롱 때문에 제가 이 매력에 폭 빠졌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깜짝 놀라셔야 될 부분이 22mm 잘 안 나와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22mm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피카는 32mm까지 다 나와요 놀랍죠? 머만들 따라서 하시면 열펌킨 머만들이 다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쉽게 쉽게 자 피카의 롱 아이롱이 길다 있어요 여기를 다 덮어주세요 이 정도까지 뜨시는 거예요 원권의 그 짧은 아이롱처럼 조금씩 조금씩 잡아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길게 잡고 두껍게 잡고 하셔도 컬이 걸려요 백파트입니다 백파트는 제가 3등분도 할 수 있고 4등분도 할 수 있겠죠 오늘은 3등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아 진짜요? 뭐 7개, 8개로 와인딩 한다는 게 정말이야?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통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머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원장님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끝이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덕게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얘를 돌리는 게 아니라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됐죠?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손잡이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이 상태 어떻게 해요? 이제 돌돌돌이에요 돌돌돌 자 다시 한번 돌려주시고요 자 보시면 윤기가 쫙 올라오죠? 윤기가 올라온다는 건 뭐예요? 온도 습 그 또 텐션 뜸 모든 게 다 맞았다라는 얘기겠죠? 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? 이제는 수분이 날라갈 수 있도록 빨리 건조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머리카락들이 이렇게 아이롱에서 이렇게 막 놀아요 자유롭게 그럼 살짝 놓으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넘어 네 두 번째 판넬 하겠습니다 자 22ml예요 22ml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원자님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피카 롱 아이롱 너무 재밌어요 네 아이롱 하시면서 와인딩 하는데 시간 꽤 오래 걸렸다 네 깨주세요 피카 롱 아이롱은 네 금방 와인딩이 끝나요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고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살짝 네 이쪽 깨도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살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여기서부터는 원자님들이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여기도 자 아이롱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나올까 안 나올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확실하게 나와요 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놀고 있죠 자유롭게 네 이렇게 해서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오우 막 슉슉슉 잘 돌아가죠 어 네 머만들이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원자님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잡으시고 손잡이 돌려주신 다음에 연예인덕계를 덮으신 다음에 자 다려주시고 수분이 건조되죠 이 상태에서 두 바퀴 자 됐어요 자 다 됐습니다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하고 나서 어 샴푸하고 지금 타올로만 수분 조절 했거든요 자 어땠습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잘 나왔죠 탈락있게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어느 정도 이제 완전 건조가 된 것 같아요 자 너무나 아름답죠 네 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어머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이 머리가 굉장히 손상이 되어있고 극손상이었는데 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또 예쁜 사진 또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안녕 안녕 안녕